고양이의 특징 고양이는 매우 깨끗합니다. 털을 항상 자신의 얼굴과 손발로 청소하며 방에서 놀다가 화장실에 갈 때는 모두가 보는 앞마당 대신 비밀스런 장소를 찾습니다. 고양이는 우아합니다. 자신의 모습을 자주 닦고 다듬으며 우아한 움직임으로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고양이는 귀여움의 대명사입니다. 귀여운 얼굴과 살짝 내밀어진 혀로 인기를 얻으며 주인을 만나면 반갑게 애교를 부립니다. 고양이는 똑똑합니다. 사람이 하는 말을 잘 알아듣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과하며 손가락으로 가리키면 그곳을 보고 방향을 알아듣고 예쁜 깜짝 놀람을 줍니다. 고양이는 독립적입니다. 사람이나 개와는 다르게 자신의 시간과 공간을 중요시하며 자신의 냄새가 나는 공간을 찾아 냅니다. 고양이는 적극적인 사회성을 가집니다. 다른 고양이와 함께 살고 사람과 함께 놀아도 좋아하며 친구들과의 소셜라이징을 즐깁니다. 고양이는 매우 경계심이 강합니다. 무엇이든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자신이 불안하면 신속하게 도망치기도 합니다. 고양이는 장난감을 좋아합니다. 각기 다른 형태의 장난감을 즐겨 찾아 냅니다. 강아지처럼 던지기보다는 자신의 높이에 맞는 장난감으로 즐깁니다. 고양이는 몸이 유연합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거나 좁은 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쉽습니다. 자신의 몸무게를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고양이는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주인이나 가족 사랑을 잘 표현하며 무조건적인 애정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고양이가 귀여움과 애정으로 채워줄 때 우리도 삶의 피로를 풀고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